안녕하십니까 이역근TV 입니다 아 저녁 낮을 보니까 아주 더욱더 아름답네요 여기가 지금 제2의 농장 입구라고 하는데 뭐 입구라고 할 것은 없고 그냥 저냥 윤곽은 좀 어느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아주 아주 힘드네요 여기 이제 터널같이 이렇게 굴같아요 굴 터널같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이제 가장자리 나무순으로 담이 됐어요 쭉 보면 담이 됐어요 오늘 뭐 아까시아나무 3개 잘랐더니 완전 이거 마무리도 못하고 가네요 지금 아 아까시 하나 자르면 가쟁이 쳐내는 데 한 30분 걸려 이렇게 나무는 심었는데 감나무는 몇개 싹이 나네요 아주 큰걸 안심고 작은걸 심어서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번돌은 이제 이렇게 훤히 들어 놨어요 이렇게 저게 이제 말로 비틀어지면 와서 가생이로 치는거 빼게 치는거가 우선인데 며칠 있다가 또 오겠습니다 쭉 보시면 저 도라지 심는다고 이렇게 집사람은 또 도라지 버덕 챙겨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7시간 넘어서 마무리하고 대전으로 대전으로 갈까 합니다 한번 쭉 보시면 일이 엄청나죠 원시인이 살았던 원두막 같이 이렇게 집사람이 이렇게 치죠 하루 종일 위해 못질하고 나무 해서 측으로 엮고 해서 이렇게 원두막을 쳐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오시면 아마 놀라실 거에요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생각하시겠지만 아니 고생이라기보다 이렇게 또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니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짐승 나오기 전에 빨리 철수하고 대전으로 가려고 이렇게 영상만 찍고 오늘 뭐 예측이도 가져왔는데 예측이는 뭐 조금 입구쪽 하고 이쪽 감나무 밑에나 좀 자르고 풀 돌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긴 차돌이라 그러지 아맞다 빤들빤들한 차돌 차돌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다 어머니가 농사 지었던 곳입니다 지금 보니까 땅을 파보니까 검은 비누루가 나와요 그때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그때 비누루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뻣나무도 피워버렸고 아까시 하나물 기둥을 4개를 해서 원두막을 이렇게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지금 차촘 완성 단계 이렇게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쪽에 보면 아직도 저기는 독사 뱀이 있고 아직도 짐승이 여기 살고 있어요 고랑이 뭐 멧돼지 똥이 있는 거 보니까 멧돼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멧돼지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철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땀 뻘뻘 흘리며 이랬습니다 아 나중에 마무리 되면 그 땀 흘린 보람이 그때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기분 좋게 대전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역근 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